달콤 MY mund 저 거비나 두 ㅋㅋㅋㅋ 우리 스파 assembly 우리 스파 소리 우리 스파 déb sac 우리 스파 뭐야 우리 스파 notification 이거 빨개져야되나? 아닌데? 우다 노템 프레! 이 자식이 말이야 맞아가지고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 엄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 오픈하.. 오픈 아까 일로 왔죠 여기 뭐 없나? 티알 오다 액토르메 고성내놔 뭐 없나 여기? 또? 먹을게 없나? 액토르메 오비케누 글쎄요 근데 정확하게는 롯데마트 오픈 아니에요 하이마트 오픈도 됐어요 저번에 오비케누 근데 노테마트 이게 그 고대형인가? 뭐 다른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건 아니었어요 어? 야 나 별말 안했는데 왜 혼자가 아 오픈오비 롯데마트 오픈 어.. 오비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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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오픈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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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오픈 근데 이거 좋다 이거야 또 뭐 없나? 아아 저 위에 어떻게 가지? 빛을 쏴서 얘가 저기 동력원이 되는 건가? 그러면 빛을 차단을 하면 해보자 오비케누 아니아 이거 말고 오비케누 야 오비케누 딱 봐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동력원처럼 여태까지 한거 보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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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으아아아 롯데마트 오픈 깨지는게 홀라 낫지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 잠깐 자자자자자잠깐 오픈오비가 아니라 오비 케누 어...뭐라 해야돼? 롯데마트 롯데마트 저기가 끝인가보다 오픈오비 저 망할 오비 케누 롯데마트 오픈 너 죽는다 아니 아니 왜 가 죽는데누꺼 오비 케누 오픈오비 롯데마트 오픈 오비 케누 어... 어... 남의 덱토 아니 남의 덱토 오픈오비 롯데마트 오픈 어? 어? 잠깐만요 오지마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올거야? 언제 올거야? 컴온 예야 오비 케누 오픈오비 어...어...어...어...잠깐만 디케있는 배기온 유파이님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오픈 아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아아아아악 아파! 롯데마트 오픈 아 개아파 아... 배기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 조금만 흥분 좀 가라앉히자 잠깐만 어어 씨 또 떨어질팔했네 근데 나 왜 피가 반이나 달았지? 꼬리 오비 케누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 잠깐만요! 오지마! 오지마! 힐 해야되는데 롯데마트 오픈 아니 롯데마트 오픈이라고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점점 멀어진 이대로 일단 해볼게요 안되면 또 죽고 다시 하지마 오비 케누 잠깐만 아 보석이 나 때릴까봐 아닌데 남의 나 툴 네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픈오비 영창중에는 못 움직이나요? 가능은 해요 아 근데 내가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비텐님 안녕하세요 이거 들려줄게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롯데마트 오픈 그래서 롯데마트 오픈이죠 히파람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롯데마트 오픈 정했음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비 케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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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아냐 오비 개누? 어... 나메젝토 올라가 올라가 오픈 오비! 어... 어...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낙하하면서 바닥에 찍어도 낙하됨 봤나요? 그럴걸요? 롯데마트 오픈 아 잠깐만 아... 롯데마트 오픈 잠깐만 워! 여기까지 한 번에도 오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봐야겠다 어... 아 잠깐만 네 이동가능지역만 돼요 코르네코님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오픈 아니... 아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여기 올 생각이 없었어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비 개누 오픈 오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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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롯데마트 오픈 어! 느려졌어 봐 내 말 맞지? 쟤가 동력원 같았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노란색이 되려면 얘가 일루가여서 얘를 맞춰야된단 소린데 나중에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 롯데마트 오픈 오 그래 이게 있다고 뭔가 있다고 했어 잠깐만 아트 랑크니? 오다 노템 됐다 어? 왜? 뭐 잘못했어? 왜? 왜? 그럼 얘만 하면 안되나? 우다 노템 아이씨 우다 노템 야! 우다 노템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트 랑크니? 이렇게 하고 내려가야되는거구나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오 안돼! 야! 오빠 잘못했어요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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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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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아이씨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아아 어떡하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몽골어로 야호가 어떡하니 이래요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워우 그럼 이거랑 같이 해야 되나? 아툴. 안 크니? 아툴. 안 크니? 심호흡 좀 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체력이 거짓 같지만, 괜찮아 자, 뭐했지? 주문? 어, 어... 우다 노템! 이건 안 했네? TR 오다 아니 TR 오다 TR 오다 야 TR 오다 엑토룸에 오 오비 케노 가자 오픈 오비 어휴 어 오비 케노 안되네 오비 케노 오비 케노 안되네 아씨 저걸 가지러 또 가야돼 롯데마트 오픈 오비 케노 오픈 오비 롯데마트 오픈 오 아 살았어 센주님 안녕하세요 아 살았어 오비 케노 좋았어 뭐지 주문 나메트 엑토 오픈 오비 아 아닌가 오비 케노 어 왜 왜 왜 내 쪽으로 비치지 여긴가 어 오픈 오비 오픈 오비 오비 케노 어 나메트 엑토 오픈 오비 어 오비 케노 어 어 어 맞긴 맞네 이쪽이 어 빨간 쪽에 점 빨간 점 하나 있다고? 잠깐만 엑토 나메트 오픈 오비 어디 내 쪽에 저 빨간 점이 있다고요? 어디? 위쪽? 아 그거 해서 이거 뺐어요 저 위에 거 얘기하는 거죠 저거 해서 뺐어 벽면에 잠깐만 롯데마트 오픈 벽면에 어디? 음써 아 그럴 수 있지 잘못 볼 수 있지 어 오비 케노 오픈 오비 아 아 아 일단 그럼 얘를 맞춰보자 오비 케노 어 잠깐만 나메트 엑토 오픈 오비 오픈 오비 와 멈췄다 여기 위에 저거 빨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빨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요 빛이 닿아서 되는 그거예요 음성인식이에요 아 아 잠깐만 이거를 요기 두 개 맞추는 게 아니라 얘한테 맞춰서 가는 건가 보다 잠깐만요 오비 케노 그러면 엑토나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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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오비 어 오비 케노 어 각도가 안 맞네 어 각도가 안 맞네 오비 케노 나메트 엑토 오픈 오비 어 오비 케노 오비 케노 어 어 나메트 엑토 오픈 오비 어후 무섭다 오비 케노 오비 케노 어 왜 안 돼 오비 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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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쪽인가 흠 게룸프 아이레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닉네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아 액토나메트 오픈오비 오픈오비라고! 아아나 오비 케누 오비 케누 액토나메트 나메트 액토 오픈오비 오비 케누 액 오비 케누 저 보석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나메트 액토 액토나메트 나메트 액토 오픈오비 아야 오픈오비라고 나메트 액토 오픈오비 오비 케누 이쪽으로 가져가볼까? 어? 여기가 더 각도가 많네 얘? 오픈오비 오비 케누 죄송한데 안 바꿔주시면 블랙 처리하겠습니다 사정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안 바꾸신 것 같아서 어... 액토나메트 오픈옵... 어... 어... 오비 케누 엑토 나메트 오픈오비 어어어어어어어어 까비 오 미케노 맞는 것 같은데 안맞네 그냥 저분을 블랙을 시켜야겠다 난 분명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건 나를 완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심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오비케눈인데 오비케누 롯데마트 오픈 잠깐만요 그냥 강제 퇴장 했는데 아니 그때 얘기했는데 저렇게 하시는가 보면 어 닉 바뀌어있네 그럼 다시 풀어줘야지 오비케누 한 번만 더 그러고니 아예 블랙 처리해야지 아 진짜 이거 맞추기 됐다 힘드네 나메트 엑토 오픈 오비 오 됐다 이거 됐다 하나 됐다 딱 맞았다 딱 딱 됐다 좋게 오케이 가까운 곳에서 조절을 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아 요기? 가서 해보자 어 롯데마트 오픈 아 문제가 뭐냐면 저어 라인메탈님이 말하시는 그 공간은 저런 바들이 이렇게 쿵쿵쿵쿵 아이 죄송해요 쿵쿵쿵쿵쿵 해가지고 제 피가 달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저렇게 근데 여기 못 가진단 말이죠 여기요 지금 해보니까 오비케누 아 한번더 그럼 진짜 아예 가 풀어보.. 그거 해버릴거야 엑토나 매트 오픈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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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씨 오비케누 남의트 엑토 오픈노비 어 오비케누 아 뭐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햁獄 칼로 남의 넥토 오픈노비 오픈노비 오 됐어댓어엎 됐어댓어어 오오오 이하스 됐어 롯데마트 오픈 아 yeah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아이씨 롯데마트 오픈 오 갈 수 있어 롯데마트 오픈 오케이 롯데마트 오픈 야 한번 써볼게요 뭐 딴 거 없니?